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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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지난 209기에 여기 들어와가지고요 그러고 이제 저는 왔다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모시고 온 분이 이제 여기 와야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왔더니 그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환자고 제가 아프고 저분이 보호자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제가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할게 저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환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박사님 말투로 하면은 뭐에요? 저도 환자입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모시고 온 분은 공식적인 환자시고 그것도 9월달에 우연히 알게 된 거고요 저는 비공식적인 정상인입니다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를 했다거나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도 환자죠 왜냐하면 이미 한 10년 전에 그 뭐 전립선 하둑을 또 수술하라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버티다가 결국 이제 수술했고 그때 거기 판정이 양성종양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지금도 이제 그 비뇨기과 의사하고 6개월에 한 번씩은 만나긴 하는데 이 의사분이 계속 저보고 이제 자꾸 조직검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러면서 저는 조직검사 대신에 그 수치 혈액검사 수치만 확인하고 7.4네요 그럼 전하고 조금 놀랐네요 뭐 조금 내렸네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버티기를 거의 한 7, 8년을 버텼는데 그것도 그렇지요 또 약간의 사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세상을 너무 이렇게 삐딱하게 봐가지고 드디어 사시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이 도도해 보이고 아주 좀 지조가 있어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뭐 발목도 아프고 그러니 뭐 저도 저 환자죠 그래서 이 환자라고 하는 게 가서 꼭 거기서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 이 박사님 계시지만 제가 이 박사님 형님뻘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동생뻘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머리가 머리카락도 빠진 데다가 머리가 하얘가지고 여기 이제 이게 원인이 있어요 저희 집이 연립주택으로 이렇게 복층 구조가 돼서 지붕처럼 이렇게 돼 있고 끝에 이제 창문이 나 있는데 제가 한 달 전 그러니까 9월 말까지만 해도 어제 이 박사님 말씀처럼 헌신적으로 담배를 피던 사람입니다 거기 가서 딱 하루에 한 값씩 그렇게 피던 것이 그러니까 50년이 넘었죠 물론 그동안에 이제 끊고 뭐 다시 피고 한 거는 수도 없지만 거기 가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주로 이제 뭐 지구온난화 같은 거 걱정하고 또 북한동포도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박사님 말씀처럼 무게 쓸데없는 걸 하니까 아마 여기 있는 이게 유전자가 좀 이상하게 된 모양 그러니까 하얀색으로 변한 거죠 머리카락 빠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제가 훨씬 아웃벌입니다 우선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 박사님을 처음 저 말씀을 듣게 된 것이 88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올림픽이 있던 그 해인데 그때까지도 이제 저는 이제 한창 KBS에서 그 다큐멘터리 그 프로그램 만들고 하던 그런 PD였습니다 그 나이가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막 마흔살이 됐던 때인데 그래서 뭐 그 한 1년쯤 전인가 경주 남산을 한번 다큐멘터리로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거기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그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그 낑낑대고 올라가서 이제 찍고 내려오고 이제 그랬죠 근데 역시 그 활동 많이 그 움직여야 되니까 힘을 내자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삼겹살 소주 한 병 삼겹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올라가고 거기서 또 촬영은 이만큼만 하고 계속 먹고 맛있게 먹고 그러고 이제 내려오면 또 아 여기 기분 좋다 또 맥주 한 잔 하고 짐작하시다시피 방송국 생활이라는 게 대중도 없고요 스트레스 많고 막 그렇습니다 뭐 생방송할 때 그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판인데 어떻게 된 게 아무리 뭘 먹어도 기운이 나기는 커녕 반대입니다 이런데 삐오르지가 나고 기운은 없고 축 처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 그거 참 근데 한편 이제 그런 와중에 담석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담석증은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그때 그 수술하라고 누가 그러길래 아 이거 쓸개 빠졌는데 되게 싫다고 그러니까 버티고 있었더니 지금 뭐 2.5cm인가 뭐 그때 저도 듣고 또 잊어먹었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아직 저를 상당히 괴롭혔는데 굉장히 아프고 또 뭐 병원에 가면은 또 말짱하고 나이로 환자처럼 그래서 그 담석증 오고 뭐 하여튼 굉장히 피곤할 때였어요 그때 하루는 출근을 하는데 그 저희 미술부에 있는 저보다 조금 선배 하나가 아 윤영이 이것 좀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무슨 테이블 하나 주더라고요 하나가 아니고 여섯 개였습니다 90분짜리 여섯 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제 하여튼 들어보래 그래서 이제 집에 갖다 놓고 잊어먹고 있다가 주말에 생각이 나길래 이제 그거를 한번 듣기 시작해요 카세트 테이프이니까 그랬더니 아 이게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유 자꾸 빨려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저녁 무렵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한잠도 안 주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해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는 미스테리가 며칠 전에 풀렸습니다 저기 이옥균 여사가 계신데 지금 자원봉사 사러 가고 저분이 80 제가 그때가 88년인데 8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여의도 일대에다가 그 테이프를 많이 보고를 했댑니다 많이 뿌렸대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저한테까지 들어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듣고 수문하니까 미국에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죠 이거 혼자 들어서 들을 내용이 아닌데 혹시라도 저희가 초청하라면 오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득달같이 또 오겠다고 또 답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초청이 된 건데 그때 처음에 갑자기 한 시간씩 시간을 빼내기가 힘듭니다 편성이 그래서 일단 5회분을 녹화를 하자 주부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한국인의 건강 이제 그런 제목으로 하는데 그것을 제가 녹화를 다 해놓고 그때 이제 올림픽 관련 무슨 다큐도 또 그것 때문에 지방 출장을 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던져놓고 편성에다가는 그럼 아침 주부 시간에 그 시간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내자 매일 내는 걸로 그리고 저는 광주로 출장을 갔어요 광주에 가가지고 아침에 이제 광주 방송국에 거기 무슨 다른 볼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들렸더니 주조정실이라고 있죠 거기서 누구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다들 정신없이 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이제 나가고 있었어요 그 첫 프로가 그 첫 프로가 아니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엔지니어고 스태프들이고 누가 왔는지 관심도 없이 그걸 듣고 있길래 아니 그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저 메시지가 들리는구나 그러고 아 이거는 이거 뜨겠는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고 왔더니 날리가 난 거죠 뭐 나중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저희 집에 돼지 풀어놓겠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오브작이 처음에 나갔고 그 다음 해에 아무래도 이거는 더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이 박사님하고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미국과 카나다에 있는 가장 뛰어난 의료기관과 의사 이분들을 가서 직접 취재를 해다가 방송을 만들자 해서 십부작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십부작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처럼 저 취재 장비 같은 게 이렇게 소형이 아니었어요 큰 걸 들고 다녀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또 지금처럼 여유 있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40일 동안 미국 각지를 다니면서 하는데 이 박사님이 거기 있는 그 노벨상 후보에 해당될 만한 의사분들을 얼만큼 많이 섭외를 해 놓으셨는지 촘촘하게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야 할 수 없이 어디서 하나 끝나면은 그냥 저는 차를 타고 공항으로 달려서 공항 내에서도 뛰어야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미국의 그 도시를 스물몇 개 도시인가 제가 세다가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카나다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이제 그게 열 편이 나간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아직도 그 자료로 저한테는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걸 보면은 이 박사님이 지금은 아주 후하시죠 그냥 빼빼 콩나물처럼 빼빼 그래 가지고 멋쟁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오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분한테도 제가 며칠 전에 그랬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그때 그게 저한테 이렇게 들어오고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방송에 나가고 한 것이 아마도 당신 지금 그 아픈 거를 낫게 해 주려고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준비가 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길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아니 이 박사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네 그 제가 지금도 저기 연희동에 살고 있는데요 그 연희동 연대 바로 뒤편입니다 원래 거기 있던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피난을 가셨다가 서울로 오시는데 신촌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죠 그때 저는 이 박사님은 경남고등학교라고 저보다 한 두 단계 아래 학교 다니셨고 저는 서울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젠체하다가 학교를 떨어졌습니다 어딜 봤냐 이 박사님은 세브란스 보셨지만 서울대보다 떨어졌어요 의대 서울대 의대보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교는 안 되죠 이 박사님하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제 재수할 때인데 그 신촌 로타리에서 세브란스까지 계속 저녁마다 걸어다녀서 거기 산책을 다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 박사님이 세브란스 다니셨거든요 그 어디선가 아마 크로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일꾼들이 서로 몰랐죠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것이 50년이 넘는 얘기입니다 50년이 넘는 얘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그게 이제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아마 저희들도 그랬지만 다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9월 달에 얘기치 않게 속이 뭐 쓰리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곳에 동서한반병원에 갔다가 내시경을 하면서 그걸 알게 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처음에 좀 충격은 받았지요 아니 뭐 이렇게까지 됐구나 그런데 이제 그거 충격보다도 제 생각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30년 전에 이 박사님 메시지를 처음 제가 들었을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간 것하고 똑같은 느낌이 난 거죠 근데 그때 이 박사님 메시지를 우리가 보통 밖에 메시지를 받을 땐 두 가지로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로 들어온 건 머리에 저장되겠죠 가슴으로 받는 거는 가슴에 저장되겠죠 그때는 가슴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30년이 흐르는 동안에 어느 순간 이렇게 해서 다시 머리로 저장이 된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왔던 게 그래서 아 이게 그동안에 참 그랬구나 그것도 잊어먹고 여전히 서로 갈구고 뭐 잘났니 뭐니 그러고 특히나 그 운전하면서 제가 얌체 운전자한테 꼭 하는 거 개 xx 뭐 하는 거 막 그러고 다니는 거 이거에다가 또 뭐 물론 이제 식생활 같은 거는 뭐 30년 전에 이제 바뀌어가지고 뭐 술 같은 거 많이 안 합니다 아마 그거 했으면 전 지금까지 살아있지 못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로 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내시경 조직검사 뭐 일주일 후에 뭐 결과 나오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제가 저 사람한테 아주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전 잘못했다 용서해라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를 결정하는데 동서한방병원에서는 그때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이거 조직검사가 어떻게 전의가 됐는지를 큰 병원에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세브란서에다가 이제 제가 예약은 해뒀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둘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님 필요 없다 바로 이 박사님한테로 가자 그래서 즉시로 이제 바로 전화 드려가지고 스케줄을 짠 다음에 여기로 왔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브란서 예약한 거 다 취소해야 되고 그래서 동서한방병원은 무슨 보험 그거 처리 때문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갔더니만 큰 병원에 가시냐고 그래서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분이 왜 안 가냐고 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글쎄요 요양을 먼저 좀 한 다음에 갈까요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저를 짐승처럼 부리시작을 하는데 이게 사람으로 보이질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여튼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가니까 제가 뒤로 뒷발을 물러나시고 그래서 하여튼 고맙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좋아지고 좋아지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제가 결과 보여드리러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여길 왜 옵니까 오지 마세요 그러신가요 그러면 제가 그럼 세브란서에서 그러면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라도 알려드릴게요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냥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이 선지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 투사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람하고도 그때 그렇게 하고 어쨌든 좋아지면 6개월 후에 다시 가서 검사하자 6개월 후에 좋아지면 제가 감사의 표시로 담배를 한가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창문 앞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그러고는 영원히 끊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건 괜히 하는 소리고요 담배를 또 피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납작 있죠 어쨌든 그런 저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고 그래서 저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똑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박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 화두 중에 하나가 그 조분문이라는 거였습니다 조분문 그때 그 강연하실 때 그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앙드레지드 조분문은 뭐 다들 읽으셨겠지만 전 지금 그 스토리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 그 두 남녀가 뭐 그런 거였는데 그 조분문의 뜻은 지금도 대강 알려져 있기로는 굉장한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거를 극복하면은 무언가가 온다라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분문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박사님 강요 중에 자주 나오겠지만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그 약한 존재인지 이를테면 온도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생존 조건에 얼만큼이나 이게 취약한 존재인지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이거는 죽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는 거고 지금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어진 어떤 아주 얇은 띠 같은 황무지에 나온 오솔길 같은 거기를 갈 때 건강과 자유가 있다 얼마든지 보장된 자유가 있다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행을 해서 뭔가를 수행을 해서 이룩하는 게 아니고 그 선을 잘 지킬 때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우회부적인 조건이라든가 내면적인 조건이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킬 때 모든 자유가 보장이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같이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믿고 굳이 또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제가 전에 골프 칠 때 어떨 때 안 맞고 그러면 하 안 맞고 이걸 막 같이 치던 사람 아직도 잘 못 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왜 안 맞냐 하면서 이걸 이래 가지고 한 1분을 벌고 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도 못 쳐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그게 있습니다 내질러 타법이라고요 안 될 때는 그냥 내지르는 거죠 호흡이 나건 말건 그냥 내질러 내질러서 하는 게 차라리 잘 되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내지르려고 그럽니다 내질러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그냥 내장이라 어쨌든 우리 함께 내장 이집 이장 내장 내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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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